자부한강 몽골 몽고서부에 있는 강 길이 808km 유형 면적 7만 제곱킬로미터 한가위 산맥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하라오세우 및 하라오의 물을 받은 다음 아이라카어를 거쳐 기르기세우로 흘러든다. 상류는 산악지대이며 비와 눈녹은 물로 수량이 불어나지만 중류, 하류는 사막지대인 관계로 유로의 변화가 심하다. 중류 지대에는 관계용 운하가 건설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